거기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비타민 같은 여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윙 하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 왼손이시구나. 아, 이분이 왼손이시구나. 오늘 참가자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왼손이 계시거든요. 왼손이면 그쪽, 그쪽이죠. 네, 네. 일부러 왼손잡이 저한테 신고 뭔지 아닌지. 자, 아이언 사슬의 스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렘 슈라이기 바람 어떤 스윙폼을 갖고 계실지. 어, 굿샷. 자, 오늘 우리 국내 선수도 그렇고 국외에서 오신 선수 굉장히 우리 국내 분들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베가 아직, 아직이라고 아직 83개밖에 안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자신의 매력은 섹시 아니면 털털한 성격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서울시, 네. 짠, 스윙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시야. 구시야. 좋습니까? 파워풀한 성격. 자. 자, 이제 포즈를 보고 계십니다. 자, 골프 실력은 얼마나 될지. 네, 자, 스윙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주 좋은 폼을 갖고 계십니다. 역시 북한에서도 많은 골프를 치는 것 같습니다. 만져나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과연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탈북구역만큼 골프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현재 방송인 유튜브로 활동 중이시고 북한에서도 골프를 자주 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윙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인터넷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2020년 골프를 얹어 챌린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그쪽입니까? 아니 이거죠. 이번에는 방향을 못 잡고 계신데 아직까지 지금 사실 여기가 남쪽이고 그쪽이 북쪽이고 스윙! 역시 저거는 게이트볼에 가까운 수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각자의 수익이 있으니까 네 각자 네 다시 한 번 하시겠습니까? 네 네네네 헷갈려요? 네 본인이 어디서 했는지 헷갈리신다고? 네 아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참가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